왼팔이 앞에! 그렇죠? 그렇죠? 자 무릎 쪽피시고! 5, 6, 7, 8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4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2, 2, 1. 팔을 직각 잡고 뒤에 뒤로 넘어가요! 직각 유지, 유지. 준비. 왼팔이 뒤겠죠? 5 6 4 2 왼팔 타는거 아닌가? 오른팔 타는거 아닌가? 오른팔 타는거 자, 준비 5 6 7 8 1 2 3 팔 너무 많이 해주시라고 해요 그렇죠, 그래야 더 올라가요 6 8 5 6 7 8 1 2 3 4 4 그렇죠 2 2 좋아요 자 자, 프로트 했으니까 사이즈도 있겠죠 자 자, 여기보고 할게 자, 오른발 자, 이렇게 있었어요 왼발 주꾸면서 이렇게 같이 올리면 돼요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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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셋 넷 여섯 여섯 다섯 가는거에요 십자가 왼팔은? 사이즈는?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? 자,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오른발 오른발이에요 지금 오른발입니다 자, 갑니다 자, 짚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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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발 붙잡아야 되구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원 십 십 포 원 십 십 호